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감옥을 맡게 된 허판회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기초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연력학 뿐만 아니라 온도, 압력, 그 다음에 유량, 이와 같은 관계식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에 기초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초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온도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온도에 대한 개념. 첫 번째로 습시온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표준 대기압 1A 테마에서 물이 어느 온도를, 어느 점을 우리가 빙점, 빙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빙점을 0도시로 정하고 빙점을, 끓는 온도를 우리가 빙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빙점을 100도시로 정한 다음 그 사이의 등분을, 백등분한 것을 우리가 습시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눈금을 우리가 1도시로 잡아서 표시를 한 것이 우리가 습시온도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시온도는 100등분한 것이다.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0도시까지 100등분한 것을 우리가 습시온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시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습시온도는 물의 빙점을 0도시, 그 다음 빙점을 우리가 100이라고 잡았죠. 화시온도라고 하는 것은 빙점을 우리가 32도, 빙점을 우리가 212도, 이 사이의 등분을 180등분을 한 것을 우리가 화시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시온도의 단위는 도 f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습시온도는 도 c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 c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상호간에 우리가 공식이 있는데요. 그죠? 공식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주어져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k골은 273 플러스 도 c, 그 다음에 도 f의 골은 5분의 9, 도 c 더하기 32, 그 다음에 랭킹 온도 도 r이라고 하는 것은 도 f 플러스 460, 이 온도 상호간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공식을 암기하기보다는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온도 k는 273에다가 도 c를 더하면 우리가 k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시온도 도 f라고 하는 것은 5분의 9 골하기 도 c 더하기 32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거꾸로 역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도 c 꼴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 f에다가 마이너스 32, 그죠? 마이너스 32 가로 닫고 5분의 9니까 넘어가게 되니까 9분의 5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미 이렇게 외우고 계신 분들은 이대로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 이렇게 기억을 못하시게 되면 도 f 이골은 5분의 9 꼽하기 도 c 더하기 32 이 공식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랭킹 온도라고 하는 것은 도 r로 표기할 수 있는데 도 f에다가 더하기 460을 하게 되면 랭킹 온도의 단위로 우리가 계산을 해 줄 수가 있겠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온도 상호간의 공식 이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별표 3개 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될 내용이다. 꼭 해두셔야 될 내용이다. 어떠한 온도로 우리가 환산하든지 간에 여기에서 온도 환산 공식은 어떠한 요금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떠한 온도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입맛대로 다 바꾸어 내실 수가 있는 그 같은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온도의 시점을 마이너스 273.16 도시로 한 온도 적다시 말해서 k로 우리가 표기를 표시를 한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k로 표기를 한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섭씨 절대 온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죠? 다른 것은 모르셔도 되겠고 자, 섭씨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은 k값이라고 하는 것은 273 더하기 273 더하기 도시다. 이거 온도 환산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공식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씨 절대 온도를 우리가 랭킹 온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섭씨 절대 온도는 우리가 켈빈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씨 절대 온도를 우리가 랭킹 온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랭킹 온도 도알은 도에프 더하기 도알은 도에프 더하기 460이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온도 환산하는 공식에서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공식이 되겠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절대 온도. 온도의 시점을 마이너스 273 도시로 한 온도 온도의 시점을 마이너스 273 도시로 한 온도를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섭씨 절대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화씨 절대 온도가 있는데 섭씨 절대 온도는 K 화씨 절대 온도는 랭킹 온도 도알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마이너스 273.16 도시보다 낮은 온도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B점이 가장 낮다고 이야기하는 수소의 B등점은 마이너스 252 도시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소라고 하는 기체가 우리가 물을 전기분해하게 되면 수소기체를 쉽게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 수소기체를 우리가 이동시킬 때 그 다음에 저장하는 방법 그 다음 이동시키는 방법에서 원원점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취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생활에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이야기해 드렸죠. 절대 온도에 대한 개념을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에버스 루트 템퍼러치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에버스 루트 템퍼러치어 절대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근구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계로 측정할 수 있는 온도 이것을 우리가 근구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석구 온도라고 하는 것은 봉상 온도계, 유리 온도계의 수원 부분에 수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명주를 물에 적셔 수분이 대기 중으로 정발할 때 측정한 온도를 우리가 석구 온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근구 온도를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점 온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포화 전기가 응축하여 이설점, 이설이 맺히기 시작할 때의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노점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구 온도, 석구 온도, 노점 온도 그 개념은 한 번 들어본 것으로 만족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근구 온도라고 하는 말, 석구 온도라고 하는 말 노점 온도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한 번 들어보았다.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온도 40K를 랭킹 온도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는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랭킹 온도 도 R이라고 하면 도 F 더하기 46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도 F라고 하면 도 F는 5분의 9 5분의 9 꼽아기 도시 더하기 32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도 C하고 도 K와의 관계는 도 K의 골은 273 더하기 도 C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273에다가 더하기 도 C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K라고 하는 것은 문제상에서 40K라고 주어져 있죠. 그렇죠? 도 K 이렇게 표기하나? K로 이렇게 표기하나? 그렇죠? 40K를 이렇게 대입을 시키고 273에서 더하기 도 C 이렇게 하게 되면 도 C값이 얼마 나오겠죠. 그렇죠? 40 마이너스 273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도 C를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 C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 F 단위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5분의 9에다가 도 C가 얼마 나와 있는가 하면 40 마이너스 273 가로 닫고 더하기 32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단위가 도 F 단위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결국 도 F 이 식을 여기다가 도 F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랭킹원도 도 R이라고 하는 것은 도 F 대신에 이 숫자를 대입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5분의 9 가로 1고 40 마이너스 273에다가 더하기 32 이렇게 하게 되면 랭킹원도 도 R 값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더하기 460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460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초이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푸는 원리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에 예제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풀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과거에 출제된 문제들은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프레지어, 압력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단위 면적 1제곱센치에 작용하는 힘 킬로그램 또는 파운드의 크기로 단위는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또는 파운드 퍼 인치의 제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S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PSI라고 하는 것은 파운드 스퀘어 인치 그죠? 파운드,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킬로그램하고 파운드는 1파운드라고 이야기하면 0.4536, 그렇죠? 0.4536 킬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인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인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54센치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2.54센치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압력을 우리가 프레주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표준 대기압 ATM이라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기압은 위도 45도씨의 해면에서 0도씨 760mmHg가 매 제곱센치에, 그렇죠? 매 제곱센치에 주는 힘을, 주는 힘으로서 1에이템은 760mmHg, 10332mmHg, 자, 이와 같은 상관관계가 쭉 주어져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우리가 가스에 대한 과목입니다. 가스에 대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 표준 대기압을 모르시고서는 안되겠다. 그렇죠? 표준 대기압,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표준 대기압,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자, 그러면 1기압은 위도 45도씨의 해면에서 0도씨 760mmHg가 매 제곱센치에 주는 힘을 우리가 표준 대기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에이템은 760mmHg 자, 이거는 토리첼리의 진공시험법에서 나온 숫자가 됩니다. 그렇죠?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은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Hg, 수원을 집어넣고 말입니다. 그렇죠? 수원을 집어넣고 단자관을 이렇게 푹 담급니다. 단자관을 이렇게 푹 담그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금이 새겨져 있는 단자관을 이렇게 쭉 수원 속에 잠기게 한 다음 이것을 거꾸로 들어 올립니다. 그렇죠? 거꾸로 들어 올리게 되면 어떠한 모양이 되는가 하면 어떠한 모양이 되는가 하면 수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단자관의 모양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자,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원이 빨려 올라가는 높이까지 빨려 올라가는 높이까지 이 높이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760mm만큼 빨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760mm만큼 빨려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내부에는 지금 현재로 진공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760mm만큼 빨려 올라간다. 여기에 누르고 있는 힘이 표준 대기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60mmHg 이것을 우리가 1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리첼리,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1, TORR, 1토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1토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그죠? 수원이 아니라 H2O를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니까 10.332m, 그죠? 미리미리를 m로 바꾸면 10.332m가 되겠죠. 그죠? 10.332m만큼 빨려 올라간다. 이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리미리 AQ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죠? kgm² 단위하고 미리미리 H2O 단위하고 동일한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관관계도 여러분들께서 꼭 아실 필요가 있겠다. 자, kgm²를 kgm²로 바꾸면 만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1.0332kgm²가 되겠다. 자, 파운드 퍼 인치, 그죠?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14.7psi 이골은 파운드 퍼 인치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골 관계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표준 대기압 1ATM이라고 하는 것은 10332kgm²라고 하는 말하고 동일한 것이고 1ATM은 14.7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의 제곱하고 동일한 단위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1013.25 밀리바 1013.25 파스칼 자, 여기에서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말 그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로 사용하고 있는 SI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1ATM은 1ATM은 1013.25 파스칼이 되겠다. 이 파스칼의 단위가 뉴톤 퍼 메다 제곱 단위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파스칼의 단위가 뉴톤 퍼 메다 제곱 단위하고 똑같다. 이거 상관관계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파스칼이라고 하면 1, 뉴톤 퍼 메다 제곱하고 단위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죠? 파스칼 단위하고 자, 그러니까 이 파스칼을 키로파스칼로 바꾸니까 101.325 키로파스칼 메가파스칼로 바꾸니까 0.101325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니까 1.0332 키로그램퍼 제곱센치는 0.101325 즉, 다시 말해서 뒤에 숫자를 미세한 숫자를 제거해버리면 1키로그램퍼 제곱센치는 0.1 메가파스칼이 된다. 그죠? 메가파스칼이 된다. 뒤에 여기다가 0.1 이렇게 붙이면 뒤에 미세한 숫자를 제거시켜버리면 1키로그램퍼 제곱센치는 0.1 메가파스칼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표준 대기압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스를 공부하면서 이 표준 대기압을 모르고서는 단위 환산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표준 대기압을 모르시면 단위 환산을 할 수가 없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ATM이라고 하면 760mmHg 10332mmH2O 1mmH2O는 키로그램퍼 제곱메다 1mmAQ 단위하고 똑같다. 이 꼴은 1.0332kg제곱센치 이 꼴은 14.7psi 파운드퍼 인치의 제곱하고 똑같다. 이 꼴은 1013.25mV 이 꼴은 1013.25파스칼 이 파스칼 단위는 뉴턴퍼 메다 제곱하고 똑같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순서대로 암기를 하시놓고 여러분들 시험을 칠 때 시험지를 받고 이 압력의 단위를 쫙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두 줄로 표기를 해놓고 시험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압력의 단위가 나왔을 때 우리가 단위 변환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혼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표준 대기압을 모르시고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중요한 문제점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학기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공학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학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퍼 제곱센치 그죠? 킬로그램퍼 제곱센치를 735.6mmHg로 표기한 것 즉 다시 말해서 1.0332kgmHg는 얼마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0.332mmHg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수점 뒷자리를 우리가 제거시킨 값을 우리가 공학기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공학기압은 공학기압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게이지 압력은 무엇인가? 표준 대기압을 제로로 하여 측정한 압력을 게이지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 대기압을 제로로 하여 측정한 압력을 게이지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게이지 압력은 게이지에 나타난 압력 즉 다시 말해서 압력계에 나타난 압력을 우리가 게이지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압력계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압력계가 이렇게 있으면 압력계가 이렇게 있다. 압력계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대기압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면 대기압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면 대기압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면 대기압력계가 여기에서 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1.0332 그죠? 1.0332 kgm2cm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으면 눈금이 이렇게 1.0332를 지시를 해야 되는데 대기압을 무시한 압력을 게이지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눈금 게이지가 그죠? 무엇을 지시하고 있단 말입니까? 눈금 게이지가 대기압이 1.0332가 작용하고 있는 이 압력을 우리가 제로로 본 압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압력계는 이와 같은 제로를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표준 대기압을 0으로 하여 측정한 압력을 우리가 게이지 압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압력계에 표시하는 압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위는 kgm2cm에다가 여기다가 g라고 하는 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죠? 압력의 단위 뒤에 g라고 하는 말이 붙여져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게이지 압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상에서 게이지 압력 g라고 하는 말이 주어져 있지 않고 a라고 하는 말도 주어져 있지 않고 v라고 하는 말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전부 무슨 압력으로 보아야 되는가 하면 gauge 게이지 압력으로 간주를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게이지 압력으로 간주하고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이를 하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문제상에서 압력의 단위가 절대 압력인지 진공 압력인지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는 문구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모든 압력을 게이지 압력으로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이를 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압력입니다. 완전 진공을 0으로 하여 측정한 압력을 절대 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서도 나왔었죠. 그죠? 완전 진공을 제로로 하여 측정한 압력을 우리가 절대 압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단위는 킬로그램 퍼 제곱 센치의 스몰 A 에버스 루트 그죠? 스몰 A 에버스 루트의 약자가 우리가 스몰 A라고 하는 말이 붙여져 있으면 이때의 압력은 우리가 절대 압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절대 압력이라고 하면 절대 압력이 equal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아,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절대 압력이 equal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절대 압력이 equal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게이지 압력이 equal은 절대 압력 마이너스 대기압 이것은 게이지 압력이 이꼴로 나오니까 대기압이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절대 압력 마이너스 대기압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번 문장은 커다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압력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관계식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별표 3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절대압력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으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법칙이 있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보일 샤렐의 법칙. 여기에서는 무슨 압력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절대압력으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절대압력으로 간주하고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되겠다. 절대압력으로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게이지압력이 주어져 있으면 여기에다가 표준 대기압을 더한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진공도가 나옵니다.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진공도 또는 진공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대기압을 우리가 760mm의 지지를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이야기했죠. 740, 그 다음에 730, 그 다음에 700, 그 다음에 580, 그 다음에 500, 300, 200. 이와 같이 760보다 낮은 압력을 전부 우리가 진공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공압력은 압력인데 어느 정도 진공이냐? 그 숫자를 나타냈을 때 진공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진공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진공도를 절대압력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식은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절대압력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그래서 진공도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에다가 진공도를 절대압력으로 환산한 값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죠?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절대압력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진공압력이다. 그렇죠? 진공압력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은 진공압력이 꼬란 대기압 곱하기 진공도. 그렇죠? 대기압 곱하기 진공도. 이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공압력은 대기압 곱하기 진공도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대기압 곱하기 진공도. 그러면 진공압력을 대기압으로 나누어주게 되면 진공도라 진공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진공압력이 꼬란 대기압 곱하기 진공도. 그러니까 이 숫자 이와 같은 의미를 모르시더라도 여러분께서 쉽게 환산을 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렇죠?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절대압력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여기에서 진공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공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기압 곱하기 진공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초연력학 교제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큰 의미가 없다. 이것만 알고 계시더라도 충분히 문제상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쉽게 여러분께서 맞추어내실 수가 있는 그와 같은 문제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계, 복합압력계, 진공압력과 저압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를 우리가 복합압력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공압력과 저압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복합압력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를 우리가 고압압력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매니폴더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 복합압력계와 고압압력계가 같이 붙어있는 게이지를 우리가 매니폴더 게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합압력계하고 고압압력계가 서로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매니폴더 게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압력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커다란 의미가 없다. 그렇죠? 모르셔도 되겠다. 그렇죠? 모르셔도 되겠다. 그 다음에 예제가 나옵니다. 가장 낮은 압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서 ATM으로 전부 다 환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ATM. 이것을 우리가 ATM 단위로 바꾸면 여러분들께서 환산을 할 때는 1kgm²² 이렇게 적고 곱하기 표준 대기압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kgm²를 없애주고자 하니까 분모에다가 kgm² 이렇게 적어야 이렇게 약분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ATM을 우리가 분자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자, 표준 대기압에서 쫙 적어놨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1ATM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1.0332 kgm²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면 1에다가 1.0332를 나누어주게 되면 얼마 ATM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33mh²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환산할 수 있는가? 10.33mh² 곱하기 1ATM이라고 하면 1,0332,332 mmh²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맞죠? 1ATM은 1,0332 mmh² 자, 이게 미리를 메다로 바꾸게 되니까 메다 h²로 바꾸게 되니까 10.332, 메다 h²와 같은 관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ATM 단위로 여러분께서 환산을 하실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를 우리가 환산을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1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ATM 단위로 나타내 보자. 자, 1ATM은 0.101325 메가파스칼이 되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1,01325 파스칼이니까 101.325 키로파스칼이 되겠고 0.101325 메가파스칼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메가파스칼하고 메가파스칼하고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서 얼마 ATM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숫자가 가장 낮은 것이 답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가장 낮은 것이 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계산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산기로 꼭 확인을 하시고 답을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답을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 와튼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량이 나옵니다. 열량은 우리가 물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한국, 일본에서 사용이 되는 단위다. 그렇죠? 물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것을 우리가 1kcal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 1파운드를 1도에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1BTU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HU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 1파운드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CHU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열량 상호간의 관계식에서 말입니다. 1kcal는 3.968 BTU, 2.205 CHU가 되겠다. 1kcal라고 하는 것은 3.968 BTU, 2.205 CHU가 된다.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kcal라고 하는 개념은 1kcal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물 1kg을, 맞죠? 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kcal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BTU라고 하는 의미는 1BTU라고 하는 의미는 물 1파운드, LB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물 1파운드를, 물 1파운드를, 물 1파운드를 도 F 올리는데, 도 F, 1, 도 F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BTU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HU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CHU라고 하는 것은 물 1파운드를, 그죠? 물 1파운드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 1파운드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CHU다. 이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열량이라고 하면 열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세 가지 단위가 있다. kcal, BTU, CHU. 서로의 상관관계는 1kcal라고 하면 3.968 BTU, 2.205 CHU가 된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순수한 물 1g을 14.5에서 15.5도씩까지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1g을 1g을 14.5도씩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칼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kcal라고 말씀을 해 드렸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그램으로 바꾸면 k자를 없애주게 되니까 1kcal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비열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비열.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열은 정압 비열이 있고 정적 비열이 있다. 정압 비열을 우리가 cp, 기체의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정적 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압 비열을 우리가 기호로 표기했을 때 cp라고 이야기합니다. c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정적 비열을 비열의 단위로 표기했을 때 c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적 비열을 cp, 정압 비열을 cv, 그 다음에 비열이라고 하는 의미, 어떤 물질을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별표 3개 하셔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열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비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적 비열이 있고 정압 비열이 있다. 조금 있으면 여기에 정적 비열하고 정압 비열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비열비 k라고 하면 기체의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과의 비, 즉 다시 말해서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의 비, 그러니까 cv분의 cp, 그죠? cv분의 cp,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비열비 k라고 이야기한다. cv분의 cp, 이것을 우리가 비열비 k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비열비 k값은 cp값을, 즉 다시 말해서 압력을 일정히 한 상태에서 1도시를 올리는 것하고 체적을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1도시 올릴 때 그 값은 항상 압력을 일정히 한 상태에서 1도시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 더 cv보다 cp값이 항상 큰 숫자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열비 k는 항상 1보다 크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내용도 너무나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가스기사, 산업기사에서는 별표 3개 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cp-cv라고 하는 것은 기체상수 r값하고 똑같다. 자, 이 공식. 그렇죠? 이 공식하고 이 공식도, 제가 밑줄 친 거 있죠? 그렇죠? 이 공식도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공식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 3번하고 4번은 여러분들께서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blbk 값을 우리가 cv이꼴로 나타내 볼까요? 그렇죠? cv이꼴로 나타내면 cv이꼴은 k-1분의 r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blbk를 우리가 cv이분의 cp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까? k에다가 곱하기 cv이꼴로 cp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공식에서 cp 대신에 cv 값을 대입을 한번 시켜볼까요? 그렇죠? k에다가 곱하기 cv-cv이꼴로 r값이 되겠다. cv로 묶어내면 k-1이꼴로 r이 되겠다. 자, cv이꼴로 놓으니까 k분의 1이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k-1분의 r값이다. 이와 같은 값이 여러분들께서 유도를 해내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나와 있는 식도 이와 같이 유도를 하게 되면 cp이꼴은 k-1분의 kr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cp, 그렇죠? 그러면 cv, cv이꼴은 어떻게 됩니까? cv이꼴은 k분의 cp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공식에서 cp-cv이꼴은 기체상수 r값하고 똑같다. 자, 여기에서 cv 대신에 k분의 cp를 대입을 합니다. cp-k분의 cp이꼴은 r값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k분의 k값하고 똑같죠. 그렇죠? cp, cp로 이렇게 묶어내면 k분의 k-1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는 k분의 k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k분의 k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cp로 묶어내게 되면 cp로 묶어내게 되면 k는 밑변 통분을 해서 k, k-1, k-1 가로 닫고 기체상수 r값하고 똑같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cp이꼴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cp이꼴로 놓게 되면 k-1분의 k 곱하기 r값이 되겠다. 이 r값을 위쪽으로 올리니까 kr값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께서 blbk 값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께서 blbk 값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제. 정적 비열과, 정합 비열과, 정적 비열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blbk를 옳게 나타낸 것은 자, blbk라고 하는 것은 cv분의 cp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답은 1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cv분의 cp 값이 우리가 blbk라고 이야기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현열과 잠열, 열 용량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열과 잠열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2강에서, 기초이론 제2강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이론 제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